안녕하세요 리얼타워 지니초이입니다. 오늘은 플로르튼 경계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라브라에 새로 짓고 있는 커뮤니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길가 앞에 있지만 큰 단지와 안쪽으로 돌아가시면 크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쇼핑센터들이 있어 식당이나 쇼핑들이 편리하며 영화관, 볼링장, 골프장, 그리고 낚시와 하이킹을 즐기실 수 있는 라구나 레이크까지 가까이서 레저를 즐기실 수 있는 곳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라브라 학군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플로르튼 조인트 유니언 학군에 속해 있어 플로르튼에 위치한 좋은 고등학교들의 입학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17가구가 지어질 게이트 커뮤니티이며 10가지의 플랜의 다양한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의 플랜을 준비하였습니다. 3층 방뿐만이 아닌 1층이나 2층에도 방이 있는 모델, 거라지 형태, 란쥐룸 위치 등 꼼꼼히 확인하시고 10가지가 되는 플랜들 중 가족에게 맞는 집을 찾아보세요. 가격대는 방 2개 있는 플랜이 70만 불 정도부터 시작되며 큰 모델은 80만 후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 무조건 서둘러 사시라고 적은 이유는 첫 번째 이 단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는 편이에요. 몇 주 전에 있던 60만 대 중반 매몰들이 앞으로 나올 매몰은 70만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처음에 사신 분들은 입주하시기 전부터 집값이 올라주고 있는 돈을 벌어주는 집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쪽 동네에 새로 지을 땅도 부족하지만 만약 새로 지어지는 단지가 생긴다면 60만 후반에서 70만 불 초반을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세에 따라 집값이 측정되는데 계속 오르는 추세라 앞으로 지어지는 새 단지가 들어온다면 그때 시세에 맞는 70만 중후반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지역에 새집이 거의 없으며 플루튼에도 좋은 동네에 가까워 플루튼에서 집을 찾으시던 분들께 정말 좋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집값이 내일보다 싸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점은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오렌지 카운티에 계속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새 페이스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꼭 서둘러 연락 주세요. 새 단지는 처음 방문 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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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